3번 자 이제 난이도가 좀 되지 않을까요? 자 휴대폰에 녹음을 해도 된다! 동그라미 안 된다 X 동그라미 X 된다 안 된다 된다 동그라미 안 된다 X 땡이 동그라미 안 된다 녹음을 해도 된다 된다 콜보는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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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선생님은 두 분 이렇게 해봐야죠 이렇게 게임하는거야 당사자의 대화나우는 불법이 아니고요 단 주의할 것 이거를 재산자에게 노출시키는건 죄가 됩니다 당사자의 대화나우는 불법이 아니고요 그 녀석이 나에게 욕한것을 녹음하는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막 퍼뜨리고 다니는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욕겠다 이거는 범진이라는건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